그럼 이제부터 생활코딩 플랫폼인 오픈 튜토리얼스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HTML로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별거 아닙니다. HTML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UI 모델링 수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종의 기획서죠?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죠? 제가 그거를 불편하게 그걸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제일 위쪽에 나타나고요. 그게 아래쪽에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수업에 들어가는 각각의 강의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각각의 강의들 중에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강의가 보여지는 본문 영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화이트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은 이 스킨 자체의 컬러를 지금은 흰색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블랙 버튼을 누르면 검은색의 흰색 위치로 이 컬러를 반전시키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버튼입니다.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html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코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 에디터에다가 붙여넣기 위해서 파일을 만드세요. 이때 사용되는 파일은 index.html이라는 파일입니다. 저는 앞탄화를 열어서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OpenTutorials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로 간 다음 여기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 네임에다가 index.htm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index.html이 볼 수 있다고 나오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Ctrl-A 키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될 키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방금 카피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html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웹브라우저에서 리눅스 안에서 파이폭스를 실행시키고요. index.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UI와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부분이 제일 위쪽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뜨고 그 밑에 화이트, 블랙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강의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강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강의가 출력되는 본문 여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모델링 수업에서 그려봤던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건 이렇게 생겼었죠. 어느 정도 이 웹서비스의 꼴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그렇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html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자인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정보 자체를 구성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는 각각의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제목이나 수업의 목록이나 아니면 그 수업의 본문 내용이나 버튼이나 이런 요소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html을 만든 이 안에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버튼, 목록, 본문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디자인적으로 꾸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꾸미는 부분은 html의 역할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css가 하는 일이고요. html은 이렇게 정보를 구성하고 정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html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그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 각각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html 코드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죠. 우리 기획서상의 제일 위쪽 부분에는 이 수업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제목이죠. 이 부분이 html 코드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태그가 나타나고요. 그 태그의 자식 태그로 h1 태그가 등장을 하고 있죠. h1 태그는 우리가 위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떤 본문에서 이 제목이 되는 가장 큰 단위의 제목인 제목이 h1이라는 태그로 감싸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굵게 나타나는 이 정보가 이 h1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보통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본문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이 웹페이지를 가장 대표하는 가장 큰 단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제목은 h1으로 묶어주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헤더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관습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단에 헤더 부분이 있고 웹페이지의 하단에 푸터 영역이 있어서 헤더에는 보통 제목이나 그 웹페이지의 타이틀이 등장하고 이 하단에 있는 푸터에는 이를테면 회사 소개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부가적인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푸터에 나타나죠.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도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바 영역이 있어서 왼쪽에는 각각의 목록들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습적인 기능들을 관습적인 어떤 구성들을 html 코드상에서 구현한 게 이런 헤더라고 하는 이런 태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헤더 태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한 태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헤더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nav 요거는 내비게이션을 줄인 말이겠죠. 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 메뉴와 같은 요소들이 이 nav 태그 아래쪽에 컨텐츠로 들어옵니다. 이 aside 같은 경우 이 그 페이지의 핵심적인 컨텐츠와는 큰 관련이 없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오는데요. 예를 들면 블록으로 치면 이 사이드바에 있는 최신글이나 뭐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이 aside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rticle은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요소인데요. 이 블록으로 치면 본문 같은 것들이 article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footer는 페이지의 하단에 오는 요소들이고 이를테면 회사 소개나 도움말이나 개인정보 보고 정책과 같은 내용들이 이 footer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태그들은 일종의 가이딩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정답 같은 건 없어요. 그 적당한 이 의미론 쪽으로 적당한 내용들을 이 태그 안쪽에다가 기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킨을 변경하는 black, white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자 요렇게 생긴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input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태그들이 각각의 버튼들을 의미하고요. input 태그에 type이라는 속성으로 버튼을 주게 되면 요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valu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black이라고 주게 되면 요 버튼의 이 레이블 즉 이 버튼의 어떤 이름으로 이 black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white라고 주니까 두 번째 버튼은 이 white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버튼을 기술하는 태그를 감싸고 있는 이 div 엘리먼트는 이 두 개의 태그를 그루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있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d는 툴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영역은 이 다른 페이지 또 다른 강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목록을 리스트업한 이 영역을 나타냈는데요. 이 ui 모델링 상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데요. 자 nav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줘서 그 태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ul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ul 태그로 끝났죠. 그리고 ul 태그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li 태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ul이라고 하는 것은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ul이라고 하는 것을 ol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이 하나하나가 앞쪽에 숫자가 붙게 돼요. 그리고 ul로 하게 되면 숫자가 아니라 보통 black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점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ul과 ul 엘리먼트는 이 ul 엘리먼트의 하위에 오는 이 컨텐츠들이 전부 다 이 리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태그고요. 이 태그 아래쪽에 나타나는 li 태그는 반드시 ul 태그나 li 태그 둘 중 아니 ul이랑 ol 태그 중에 하나의 자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li 태그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리스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ui 모델링을 위해서 만든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말고 웹페이지로 출력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이런 구성은 여러분이 그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리실 때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앞에 이렇게 점이 붙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면 앞에 점이 아니라 숫자가 자동으로 붙는 형식도 되죠. 그게 바로 그 ul 엘리먼트를 썼냐 아니면 ol 엘리먼트를 썼냐의 문제고 각각의 항목들을 의미하는 것이 li 엘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li 엘리먼트 안쪽에는 이렇게 a 태그가 들어와서 각각에 있는 이 항목들이 이 a 태그가 뭐라고 했죠? 링크를 의미한다고 했죠. 링크라고 하는 것을 이 알려주는 이 태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영역인데요. 본문 영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획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이 제목 즉 그 강의에 대한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그 제목에 해당되는 강의에 본문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 여기 이 태그를 보시면 article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 부분 전체를 감싸줘서 이 article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이 이 쪽에 본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자 h2 태그로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것을 감싸줬죠. 우리가 위쪽에서 h1 태그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였죠? 이 수업 자체의 제목인 자바스크립트를 h1 태그로 감싸줬잖아요. h1 태그는 제일 크고 h2는 그 다음으로 큽니다. h3는 그 다음으로 크겠죠. 그래서 h1 태그는 보통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서 한 번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h2 태그는 뭐 여러 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 엘리먼트가 나오는데 div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태그들을 연관되어 있는 태그들을 그루핑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 태그와 div 태그가 서로 이게 속해 있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잖아요. h2의 부모는 article이죠. div 부모는 article이기 때문에 h2와 div는 같이 형제 관계죠. 그러면 이 div 엘리먼트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div는 현재 맥락에서는 이 영역 전체를 감싸주는 일종의 그루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뭐 태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태그들은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그를 여러분이 작성을 한 다음에 그 태그를 브라우저로 하여금 읽게 하면 브라우저는 그 태그들을 해석해서 그 태그에 해당되는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화면이 바로 이렇게 생긴 화면인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tml은 정보를 구성하는 역할 정보 자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디자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는 각각의 버튼이 이렇게 생겼고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고 h1은 큰 글자고 이런 것들은 html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 기본적인 디자인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css라는 언어고 우리는 css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감사합니다.